경인고속도로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방과 후 왼쪽 첫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좌회전 잠시 후 왼쪽 지하철으로 진입하십시오. 인천, 한교 방면, 오른쪽 방향입니다. 약 300m, 손내IC 방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. 오른쪽 첫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두번째 도로에서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. 이어서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두번째 도로에서 오른쪽 고속도로 입구로 주행하십시오. 울림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울림을 그려줍니다. 울림을 그려줍니다. 울림을 그려줍니다. 강남구청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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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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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약 약 약 잠시 후 목 잠시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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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melia 얘 ab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